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도 실패를 인정하면서 새로 개발한 엔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불꽃을 내뿜는 기다란 물체가 밤하늘을 가로지릅니다. 한 차례 반짝이며 수직으로 솟구치는가 싶더니 7초 만에 커다란 불꽃이 일며 폭발합니다. 우리군 경비함정이 촬영한 북한 정찰위성의 폭발 장면입니다. 합동참호본부는 어젯밤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은 2분 뒤 북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당국은 위성을 실은 발사체가 수분 동안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도 위성 발사 1시간 반 만에 실패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며 새로 개발한 엔진에 사고 원인이 있었다고 공개한 겁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 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어제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 사이에 위성을 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예고 기간 첫날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셈입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또다시 발사한 것은 성공 여부와 무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